나래 상대방을 해주세요 버스를 타고 정사를 타고 우리는 학교를 가요 동학길이 멀다고 어머니는 걱정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조선사람 우리의 학교가 기잡이 넘기나 부립니다 버스를 타고 정사를 타고 우리는 학교를 가요 찬바람이 불타고 모두가 걱정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화목한 우리 교실 우리의 동물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버스를 타고 정사를 타고 날리고 달려가네 학교로 가는 위기는 그 어디에 있다 있을까 밤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의 학교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우리의 동물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버스를 타고 정사를 타고 날리고 달려라 와우 유 quart 전 아멘 비춰 요구 여러분들의 agreement 모든 흠 아멘